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외님은 우리의 주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드리기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5장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귀를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가뭄. 주님께서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유다가 슬피 울고 그 성읍들이 쇄약해져 간다. 그들이 땅에 쓰러져 통곡하고 예루살렘이 울부짖는 소리가 높이 오른다. 귀족들이 종들을 물 기르러 보내어 종들이 우물에 나와도 물을 찾지 못하고 빈 물동이를 든 채 돌아간다. 그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머리를 가린다.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밭이 갈라지니 농부들이 부끄러워 머리를 가린다. 들판에 암사슴도 새끼를 낳고는 풀이 없어서 그것을 버린다. 들 아귀도 벌거벗은 언덕 위에 서서 승냥이처럼 숨을 헐떡이는데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다. 풀이 없는 탓이다. 주님, 저희 죄악이 저희를 거슬러 증언할지라도 당신 이름을 위하여 선처하여 주소서. 정령, 저희가 당신을 수없이 배반하고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시여 당신은 재난의 때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하룻밤 묻고자 들어선 나그네처럼 되셨습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놀란 사람처럼 저희를 구원할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니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 결정적 심판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발을 삼가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분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 백성을 위하여 행복을 빌지 마라. 그들이 단식하여도 내가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않고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받지 않겠다. 오히려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나는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그때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예언자들이 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칼을 보지 않고 굶주림이 너희에게 닥칠 리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에게 참 평화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거짓 환시와 엉터리 점괴와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칼과 굶주림이 이 땅에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예언자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전멸할 것이다. 그들의 예언을 듣는 백성도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을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악의 대가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또 다른 탄원.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천여 딸, 내 백성이 몹시 얻어맞아 너무도 참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들에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은 자들 뿐이요. 성읍에 들어가면 굶주림으로 병든 자들 뿐이다. 정령 예언자도 사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라 안을 헤매고 다닌다. 당신께서 완전히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시온을 지겨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저의를 치셨습니까?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일 하나 없고 회복할 때를 바랐으나 두려운 일 뿐입니다. 주님, 저희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를 내쫓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좌를 멸시하지 마소서. 저희와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을 깨뜨리지 마소서. 이 민족들의 헛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비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주 저희 하느님이신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징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간청하더라도 내 마음을 이 백성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떠나가게 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흑사병에 걸릴 자는 흑사병에 걸리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고 굶주릴 자는 굶주리고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 심판을 보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곧 죽이는 칼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개들, 먹어치우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다. 나는 그들을 세상의 모든 왕국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이는 유다임금 히즈키아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짓 때문이다. 배척하였기 때문에 배척받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해주랴? 누가 너에게 돌아와 네 안부를 물으랴? 너는 나를 버렸고 주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등을 돌려 가버렸다.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 너를 멸망시켰다. 나는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던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성문들 앞에서 키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였다. 내가 내 백성에게서 자식들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은 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나는 그들 가운데 과부의 수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였다. 젊은이들의 어머니들을 치도록 한낮의 파괴자를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가 갑자기 그들을 덮치게 하였다. 일곱 아이를 낳은 여자는 기력이 닿아여 숨을 헐떡거렸다. 그 여자의 해는 아직 낮인데도 기울었다. 그 여자는 수치스러워 낯을 불켰다. 나는 남은 자들도 그들의 원수 앞에서 칼에 내맡기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 아, 불행한 이 몸! 어머니 어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 빚을 놓은 적도 없고 빚을 얻은 적도 없는데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풀어주어 복되게 하리라. 재앙과 재난의 때에 내 원수가 너에게 간청하게 하리라. 누가 쇠를, 곧 북력에서 오는 쇠와 청동을 꺾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재산과 보화를 노행물로 내어주리라. 그것은 내 거주지 곳곳에서 네가 저지른 온갖 죄악의 대가다.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라. 참으로 내 분노의 불꽃이 댕겨져 너희를 거슬러 타리라.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찾아주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복수하여 주소서. 당신 분노를 늦추시다가 저를 잃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제가 수모를 당하는 줄 알아주소서.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망군의 하느님, 제가 하느님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고 떠드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득 채운 당신의 분노 때문에 당신 손에 눌려 홀로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은 끝이 없고 제 상처는 치유를 마다하고 깊어만 갑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가짜 신의 물처럼 믿을 수 없는 물처럼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 앞에 설 수 있게 하리라. 네가 쓸모없는 말을 삼가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리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 망정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맞서 내가 너를 요새의 청동벽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움을 걸겠지만 너를 이겨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무도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해내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오 나의 길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읽은 부분에는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이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의 감정이 드러나죠. 비통한 감정이 10절에 자기를 왜 낳았냐고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쓰려놨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힘든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 자기 스스로도 아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결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아픔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께 원망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예레미야가 하느님께 대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이 고백록 안에도 또 드러나지요. 15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15절에는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고 찾아주소서 제가 수모를 당하는 줄 알아주소서 이렇게 산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밑에 16절이 이제 예레미야의 그 마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드러납니다.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세계의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받아 먹었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예레미야가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쁘게 그리고 또 자기 삶에 정말 꼭꼭 씹어 삼켰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똑같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먹으면서 예레미야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현실은 삶은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놓치지 그러니까 그렇게 뭐죠? 놓치고 바뀌지 않을 수 그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소명을 따를 수 있었던 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컸다는 것 우리 역시도 예레미야 이런 마음 믿음 느낄 수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짜절 부분은 이제 전쟁 전쟁으로 열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다방면으로 가뭄도 오고 병도 올 거고 아주 그냥 정말 하느님이 엄청난 실망을 하셨음을 드러내지요. 그것이 막 확 뭐랄까요? 크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하느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같이 또 14장 11절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 백성을 위하여 행복을 빌지 마라. 그들이 단식하여도 내가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않고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받쳐도 받지 않겠다. 오히려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나는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시죠. 하느님이 그냥 예레미한테 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마. 복을 빌어주지도마. 탄원도 하지마. 결정 다 끝났어. 이런 아주 단호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파멸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쓰리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그러니까 이 고백 예레미야의 고백록 같은 그 절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예레미야만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밑에 17절 보면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전혀 딸 내 백성이 몹시 얻어맞아 너무도 참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눈물이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백성 당신 백성이 너무나 당신을 떠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하느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느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벌을 주시면서도 파멸을 허락하시면서도 당신이 다 하신 거라 하잖아요. 다른 이방신들도 아니고 저 외세의 세력도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파멸화 시키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하느님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표현을 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하느님의 뜻을 철절히 느끼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면서도 벌하시는 하느님의 그 마음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자기 민족들 백성들의 그런 어떤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예레미야 여전에는 가득 담겨있지요. 바로 그 파국의 순간 그 한복판에 있는 그 안에서 정말 마지막을 이야기해야 하는 예언자의 그 마음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그냥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안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이런 두려움 아픔 고독 절망 이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고독과 아픔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고백록에서 말한 것처럼 하느님 말씀에 대한 하느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하느님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어목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운내시고 함께 하느님께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기쁨을 간절히 청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기를 저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성가는 김태진 신부님이 쓴 곡이에요. 눈물이 흘러도 라는 노래 우리 제가 자주 도움을 받는 우리 존형제님의 영상으로 노래는 존형제님의 노래로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형제님 채널에 들어가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언제나 밝게 웃는 다고 하지 하지만 아무도 없는 성당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는 건 몰라 남들은 나의 가면을 보면서 나를 좋다 말하지만 나의 가면 속에 내 모습 아는 난 너무나 답답 하기만 하네 외롭고 아무도 없는 듯한 나의 길에 두려움만 앞서네 막막한 넓은 대지에 홀로 서있는 듯한 내 마음 오직 그분만 아실 거야 눈물이 흘러도 닦아주리 닦아주리 없는 서럽게 외로워도 언제나 혼자인 그런 길을 나는 걷고 있네 내 눈물을 멈추어 줄 수 있는 그분을 향해 내 눈물을 외롭고 아무도 없는 듯한 나의 길에 두려움만 앞서네 막막한 넓은 대지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내 마음 오직 그분만 아실 거야 눈물이 흘러도 닦아줄이 없는 서럽게 외로워도 언제나 혼자의 그런 길을 나는 걷고 있네 내 눈물을 멈추어 줄 수 있는 그분을 향해 눈물이 흘러도 닦아줄이 없는 서럽게 외로워도 언제나 혼자의 그런 길을 나는 걷고 있네 내 눈물을 멈추어 줄 수 있는 그분을 향해 그분을 향해 그분을 향해 그분을 향해 감사합니다.